포스터 왜 아무 말도 안하긴 뭘 아무.. 야 대화명 봐라 저거 너 매니저 맞아 홍방장 매니저 대화명 좀 바꿔줄래? 그리고 다른 방송가서 또 개 어그로 끌려고 너 이새끼 걸렸어 홍방장 매니저하고 따른방 가갖고 또 개 지랄 저 홍방장 매니저입니다 하하하하하 걔 오그로 막 끌면서 시시케밥을 왜 개 줘야 인마 나 그거 싫어 인마 요란해가지고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내가 원하는 무기가 있을 거 아냐 나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기 좀 써보자 이제 물품들과 좋은 곳을 찾는게 시시케밥 알루미늄 빻다가 시시케밥 시시케밥 Meyer 시시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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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렘의 이빨은 이거는 더이상 이제 할 수 있는게 없어 강철 2개 113이지 이미 132라서 세긴 센데 왜 이게 좋으냐면 이거는 AP를 40%나 덜 먹어서 진짜 섭니다 저거 더 여러번 때릴 수 있지 시끄럽고 자 정보 파도와 대화하세요 가자 여어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대박인데 홍방장 매니저야 34462번씩 고맙다 저걸 떼서 다른 유니크 마체테에 붙이면 유니크 마체테는 아무리 개조해도 이정도로 안될거 같애 옵션은 좀 더 붙일 수...지금으로도 굉장히 센데 그리고 난 빠따가 좋아 칼날 이런거 달린거 보다 얜 누구니? 로케티어냐? 칼날 달린거 보다 이 둔기류가 확실히 이게 왜 그 선생...선생한테 이제 막 엎드려 뻗쳐 해갖고 막 이제 줄받다를 맞는 그 느낌? 옆에 있는 애가 엉엉엉엉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대해라 빡딱 딱딱 해라 딱 대해라 이새끼야 인마 빼뿌라진다 인마 그럼 옆에서 쫄아가지고 엉엉 씨X 곧 내 차례야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적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어 톱봤다. 와 거기다 알루미늄이라니 잘 부셔지지도 않아요 나무는 부셔지긴 하나도 하지 바다로 어딨니? 여길 왜 왔지? 아케이드 8호야 고맙다 라드웨이 하나 라드엑스 필요 없고 라드엑스 따위는 필요 없어 이거 알루미늄이지 수리하는데 알루미늄이 많이 필요해서 알루미늄과 구리가 있어야 됩니다 야 딱 봐도 알루미늄 재질이 딱 느껴지는게 알루미늄 깡통 이것도 알루미늄일 것이야 이것도 알루미늄이고 이것도 알루미늄이지 이런걸 보고 현기차가 좀 배워야 돼요 에? 맨날 녹슬고 그러잖아 탁 이게 가볍고 단단한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야지 맨날 물 새고 막 진짜 핸들 안돌아가고 막 죽을때까지 깔거야 내가 저의 스타베이 어디있어? 파덜? 이거 다 알루미늄인데 이거 다 알루미늄인데 어 파덜 어디있어 어 파덜 어디있어 어 저기 위에 있네 너 아직도 안 죽었냐 너 암 걸렸는데 언제 죽어 공간에 동생이 공간에 동생이 공간에 동생이 배달하고 송신기는 고쳤다 우리의 공간에 리액터가 온라인으로 그 공간에 그 공간에 그 공간에 내가 그 공간에 이 모든 걸 노력한다면 인스티트 2의 수장이 된다 모든 노력을 자 간다 단말기 출입 전 현재 반 방사능 수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파더와 대화하세요. 됐어. 파더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이 새끼 한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아들한테 막 칭찬 받았구먼. 일시의 과연은 계속되어 있. 디렉터회 그런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는 지금가 전국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튜디오는 제 이름입니다. 인스튜디오 2를 막기로 했어. 난 이제 커몬헬스는 내가 지배한다. 존나 억압할 거야 나는. 아니 그러니까 200년은 마치 200년 동안 들어있었던 건 마치 근데 중간에 깨어나잖아. 자고 있다가 그게 또 60년이 지나잖아. 뭐야 이거 빙글빙글 돌아가지? 저게 맞네. 어우 헷갈려. 야 뛰어가자. 야 코 많잖아. 코 아낄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 회의장이 있다고 들었어. 여기 아니요? 어 여기 회의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자 위로 올라가자. 별풍선 1,600개야. 한 개 고맙다. 어 다시 위로 올라가면 돼. 그래. 어 이거 낚이기 딱 쉬운데 이거 위치가. 왜 이렇게 가나 싶었더니. 어? 어? 그냥 눈으로 내려다보니. 어? 안, 네가 생리했던 건 아니구나. 지금 신스도 아니고 우리 신스도 다이까지. 나는 우리 각자의 생리가 도용할 거야. 모든 시스템이 너머넬. 여기를 보내는 것 같아. 여기를 보고앉아. 내가 먼저 저기로 앉을 것이오. 자 내가 관리자요. 내가 감독관이오. 자 어디 씹으려 모시오. 누가 덜 왔나? 누가 덜 왔나? 요점만 말해라 네, 당연히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보는 시간 드라마틱이야, 저스틴 드라마틱이야, 우리는 여기 자신을 지켜보는 곳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보는 곳 우리 모두 다 얘기해 주셨을 때 우리 모두의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능력이 가능성 우리 모두의 가능성 하지만 아니, 뭐 이렇게 말이만 써? 목적이 뭐여? 이것은 어디에 가야 돼? 인스터뜻의 목적이야? well... 드라마틱은 정렬이 정렬했고 정렬은 정렬이 정렬해야 돼 정렬은 정렬이 정렬해야 돼 정렬은 정렬이 정렬해야 돼 드라마틱은 드라마틱은 우리 자신의 정렬을 지켜보는 게 중요해 우리 자신의 정렬을 지켜보는 게 중요해 그렇다면 빠르게 공격한다 아 충돌을 피하기 그래 브라더우드는 굉장히 강력한 애들이야 사태를 관망해보는 건 어떻소 기다려야 돼? 정렬을 지켜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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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스를 생산하는 것보다 난 기계는 별로 퀴리 같은 기계가 많으면 좋은데 무기를 개발한다 무기의 조합체로 장렬을 지켜보는 게 합격이 정렬을 지켜주신 것 무기의 개발해야 될 것 자, 무기의 개발해야 될 것 홈런왕 아 42가 되야되네 이거 한번만 더하면 피해 어마어마한데 이거 아작나는데 진짜 레벨 32밖에 안되가지고 찍을게 뭐 없어 지능과 인지력 2씩 없습니다 필요없고 지능 아 지능 지능 필요없어 어 파워하머 돌진이 있다고 그냥 일단 이거 돌진 2단계까지 찍어서 이거는 풀옵이고 하아 노탄 행운구라서 이건 안되고 이런거 이렇게 이거는 다 못찍는 겁니다 능력치가 안된다는거지 운으로 크리티컬을 가느냐 고민이거든 알코올 중독이 안되고 재빨은 재장전 필요없지 닌자 은신도 필요없고 맞을일이 없으면 다칠일도 없겠죠 튼튼하오리 플러스 25의 무게한도를 25밖에 안돼 이게 옛날엔 50파운드였는데 방사능 저항 필요없고 어 지능이 낮을수록 확률로 3배 이상 경치 터지는 퍽이 있다고? 그 퍽을 지금 찍을 수가 없잖아 중화기병도 필요없고 동물친구 필요없고 아쿠아 보이 필요없고 요거 찍을게 진짜 없습니다 예 뭘 찍어야 될지 친구 따윈 필요없습니다 이건 안돼 어 지금 상태에서는 뿌리바퀴가 갑오장인도 필요없어 파워하머가 있는데 뭐 대생장이 다했고 뿌리바퀴로 하자 음 어 잠깐만 적에게 전력질주할 시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균형을 잃게 이건 필요없다 진짜 이건 진짜 필요없을 것 같다 뿌리바퀴다 좋아 그리고 행운을 올려서 치명타다 치명타야 어때 그ís 자 파도와 대화하세요 아래로 내려 가야되네 around '나 세질 것 같다 ir 아예 아래로 내려가야되네 어 난 파워하 Algun감비 못 Warm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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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암흥 어디있었지? 아 여기다 어쩐지 좀 가볍더라 날라서 떨어졌는데 여기 아 한칸 더 올라가야된다 어쩐지 가볍더라 이 몸 놀림은 가벼워서 고맙습니다. 아, 저기 있구나. 그 주님과 함께 만났어요. 제가 생각하면, 그는 지적을 알고 계신지? 그들은 결정에 관한 의견을 대결하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았을 것 같았을 것 같았을 것 같았을 것 같았다. 당신은? 맞다. 그는 우리의 기계가 단순한 방법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을 것 같았을 것 같았다. I'm glad you agree, none what comes next will be easy That conviction may help keep us all the way up You know father, it's not a joke that you work in order to first reach the instant Ah, but the game is the story of your involvement with them The story of your involvement with them is because of the question I'm not sure you're going to come to whom? The question is, where do you stand with them now? Do you count them amongst your allies? They are allies I can't lie, they are allies I appreciate your honestness I want to ask for details, I'm sure I don't want to know But... They're determined and they won't stop I'm sure they'd burn this whole place to the ground to free the sins I know, I've been dealing with them far longer than you have Surely you can see that you can no longer work I can't wait for them, but the time has come to them For our sake, for our future I'm afraid this is an order Railroad leadership needs to be eliminated I expect a report when it's done I can't imagine Railroad leadership needs to be joined Railroad movement 아까 소문이 가장 놀라운 소문이었는데 미스, 하하, 마이티나? 사... 사실이오 디겐은 텔레뽀를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생각하지 못할 것 같다 당신의 미닛맨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대해 존중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미닛맨은 인스터뜨를 제안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할 것 같다 하지만 당신의 미닛맨은 이 신체육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넨 신스를 이용하고 있을지 더러운 것들 신스를 해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불확실함 잠시만요. 생각해봐요. 신스의 역할은 너의 손에 있는 것들 일단 완전히 남편이 되어버리면 갈라선제 뉴턴 오벌리와 대화하세요. 이건 뭐지? 일단 한번 가보겠소 이건 뭐지? 뉴턴이 누구지? 저 위쪽이구나 아 이거는 인스티튜트의 미션인데 그냥 퀴리를 두고 다 털어? 퀴리의 마음을 얻고나서 다시 오는게 더 낫지 않아? 퀴리를 보내겠습니다 퀴리를 보내고 레일로드를 털자 퀴리야 퀴리 어디있지? 여보 여보 아시스텐리에 대한 도움이 되겠소 기다려봐요 여기가 안전하잖아 잠시만요 무슨 말이야? 해산 모든 좋은 것들이 끝날까 생각해봐요 생츄어리 힐째로 가라 거기 내 전부인이 있어 빨리가, 빨리 너한테 피 묻힌 내 더러운 손을 보이기는 너무 싫어 크으으.... 으어어... 빨리가... 빨리가라고... 피바다가 되겠구스터 で스몬아 어쩔 수가 없어 사라지는군 사라지는군 시끄럽소 젠장 어쩔수없군 죽이는걸 봤나? 나 존났어 이제 완빤치야 완빤치 한놈 석상 나와 들어와 이 새끼가 은근쎄 잠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너 하나 취소 취소 어떻게 되죠? 오케이 자 둘 됐어 딱 딱 딱 이채 미치는 소녀 나 미안하다 와 진짜 세다 야 미안하군 친구들 하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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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콜 같다 왜 이렇게 에이치큐 열쇠? 으응 밴 프로세싱 에이징트 프로페서 이어는 자체 efficaccia 예정된 도착이 아니라니 예정된 도착이 아니라니 예정된 도착이 아니라니 예정된 도착이 아니라니 예정된 도착이 아니라 아직도 예정된 도착이 아니라 지식적 모델을 완료하고 인사드리기 시작하는 제가 제가 가장 좋게 인사하자 만나서 반가움 인사드리기 인사드리기 토킨을 인사드리기 제가 첫번째 조절을 제공하는 음... 음... 근데 내가 제 공식이 없었다고 맞습니다. 조용하니 저는 제 공식이 없었다고 저는 제 공식이 없었다고 정해진 도착이 아니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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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미소의 기능이다 아니 정해진다 당신은 아이씨 그냥 죽어, 이게 질문은 많아, 임바 너님바 질문이 많아, 부들부들 떨고 그냥 뭐야, 또 짓불도 없어 가윗 뼈절당기 쟤는 원래 영혼 없는 놈이야 퀄이랑 완전 다른 종족이라고 커피통 후추통 저 정지해서 뭐해? 정지 시켰잖아 레일로드는 이제 끝났다 여긴가? 여긴 뭐지? 잠깐 여긴 뭐야 여기가 탈출용 지하 HQ 물가 체리 팀팩 두 개 뭐 나올 것 같은데? 아 여기 그냥 탈.. 얘네들이 탈출하는 그거구나 빨리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경로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열쇠 설마 아 전문가다 등급이 전문가 아 여기 한 명만 있었으면 이거 확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순간이동으로 아 이걸 안에 못 들어가갖고 저 코어도 있고 아 짱나네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바퀴벌레 없나? 비밀번호 있어 됐지? 아 들어가면 참 못 나오네 그러면 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 밖에 바퀴벌레 한 마리 밖에 바퀴벌레 한 마리 이거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갈 수 있지 밖에서 누가 열어줘